우리는 행동합니다. 지구를 위해! 시작은 레스플라스틱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습니다. 재생플라스틱 함유용기를 늘려가겠습니다.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패키지를 설계하고 공병수거 대상 품목도 확대하여 더 많은 고객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 숲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심은 나무들을 바탕으로 누적 50만 그루 심기에 도전하겠습니다. 환경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에코컨셔스 뷰티 브랜드 우리는 이니스프리입니다. 스킨 러빙, 월스 케어링 이니스프리